안녕하세요 역사는 히스토리, 히스토리인 이야기죠 역사를 이야기로 풀어보는 이기현의 하이스토리 시간입니다 문화재 담당 기자인 저는요 가끔 현장 답사를 다니다가 헛된 꿈을 꿀 때가 있습니다 만약 역사를 뒤바꿀 만한 명문 비석을 발견하거나 유물을 찾아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그래서 이제 눈에 불을 켜고 찾아봅니다만 그렇게 또 저 같은 사람한테 걸리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또 그렇게 쉽게 포기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알고 보면 역사 고고학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반 시민들이 역사의 길이 남을 또 문화유산을 발견하기도 하고 또 그분들 중 일부는 또 그 대가인 보상금과 포상금까지 또 받게 되니까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있습니다 2009년 5월 11일에 일어난 일인데요 경부 포항시 흥해업 중성리 주민 김모 씨는 자기 집 앞 도로공사 현장을 다니다가 이 크고 평평한 돌에 시선이 꽂혔다 그럽니다 화분 받침대로 재격이어서 아파트 담벼락 아래로 일단 엉겨놓았는데요 그런데 다음날 새벽에 내린 빛 때문에 흙이 씻겨나가니까 돌 표면에서 글씨가 보였다는데요 현장에 달려온 전문가들의 판독 결과 신사라는 간지가 보였다 그럽니다 내용까지 살펴보니까 501년이나 441년 신사년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했는데요 이게 또 엄청난 발견을 했던 거죠 501년이든 441년이든 간에 지금까지 발견된 신라 고비 가운데 가장 시대가 이른 것이었기 때문이죠 이 비석은 알고 보니까 5, 6세기 흥해지역에서 수조권 즉 세금을 거둘 권리를 둘러싼 분쟁을 다룬 판결문이었는데요 이 비석은 포항 중성립이라는 명칭으로 국보가 되었습니다 318호입니다 경북 지역에서는 중성립이 발견 20여 년부터 국보 비석이 두 번이나 발견된 바가 있습니다 1988년 경북 울진 봉평리 농민 주모 씨하고 이장 이모 씨가 논뜨개 박힌 돌덩이를 발견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명문 비석이었습니다 비석의 제작 연대를 알 수 있는 간지 즉 갑진이라고 해서 524년이 발견됐고요 역시 이 비석 역시도 신라시대 판결문이었습니다 울진 봉평비라는 이름을 얻은 이 비석 역시 국보 242호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1년 뒤인 1989년 3월에 포항 냉수 1위 주민 이모 씨도 예전에 할아버지가 내가 옛 비석을 밭에 묻어두었다 라고 한 말씀을 떠올리고 쇠꼬챙이로 계속 밭을 파다가 마침내 명문 비석을 발견했는데요 봉평비 즉 524년보다 21년 빠른 503년 즉 지증왕 2년에 조성된 판결문이었는데요 포항 냉수립이 역시 국보 262호가 됐죠 이것이 신라 비석 트리오의 발견 귀화입니다 평범한 시민이 국보를 발견한 해방 후 첫 번째 사례는요 1963년 7월 16일 일어났는데요 경남 의령 대의면 하총리 농도로공사의 공사 임부로 나선 마을 주민 강갑순 씨와 큰아들 전병천 군이 야산 비탈의 돌무더기를 파헤치다가 사각형 모양의 공간을 발견했는데요 그 안에 금빛 불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현장으로 달려간 전문가들이 경악했는데요 높이는 16.2cm에 불과했지만 광배 뒷면에 연가 7년 세제 김인현으로 시작되는 명문이 보였습니다 김인현 즉 539년이라는 제작연대가 있는 가장 오래된 금동물이었던 거죠 이 불상은 금동연가 7년명 열애입상이라는 이름으로 국보 119호가 됐습니다 국보 127호가 된 금동관음 보살 입상의 발견 스토리 또한 기가 막힌대요 서울 삼양동 구규지에 천막을 치고 살고 있던 주민 박용철 씨가 1967년 1월에 집 뒤에 산비탈이 무너져서 539호가 깔려 죽는 그런 무서운 꿈을 꾸었다는데요 꿈자리가 사나워서 불안했던 박 씨가 집 뒤에 산비탈 쪽에 있는 배소로를 파기 시작했는데요 아 글쎄 이게 흙더미 속에서 금동물상이 나타난 거죠 높이가 한 20.7cm 되는 금동관음 보살 입상인데요 이것이 7세기 전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9년 2월 초에 수도검침험 최모 씨는 이런 경주시 동부동 한 주택의 그런 마당 수도가에서 희한하게 생긴 돌덩이를 발견했습니다 수도검침을 하다가 발견한 건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글자가 200여자 새겨져 있었다는 거고 알고 보니까 국립경주박물관에 수장되어 있던 문무왕비의 중부분이라는 걸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인구 해제되는 또 대표적인 문화재 발견 그런 사례가 있죠 바로 주꾸미가 건져올린 구려 청자선입니다 2007년 5월 14일 밤인데요 충남 태안 안흥안 인근에서 주꾸미를 잡고 있던 어민 김모 씨가 바닷가에서 수영하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어민들 사이에서 물 꿈은 길몽이라는데요 다음날 아침에 태안 대서맛바다로 조업을 나간 김 씨가 과연 통발해서 주꾸미 800여 마리를 낚았는데요 그 중 한 마리가 푸른 빛깔의 접시를 발로 끌어안고 있었다고 하죠 그물에 소란 껍데기를 달아넣게 되면 주꾸미가 그 안에 들어가서 알을 낳은 다음에 입구를 자갈로 막아놓는데 이 주꾸미는 청자 접시로 입구를 막고 있었던 거죠 김 씨의 신고를 계기로 해서 본격 발굴에 돌입을 했고요 2만 5천여 점의 유물이 든 태안 고려 청자선을 찾아낸 거죠 태안선 유물 중에 청자 한 점이 보물로 지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로부터 두 달려가 지난 2007년 7월 20일하고 27일에도 태안 마도 인근에서 어부 신무시의 그물에 청자 26점이 인양이 됐는데요 역시 본격 발굴을 해보니까 고려시대에 침물선 3척이 잇따라 인양이 됐습니다 마도 1, 2, 3호라고 명명이 됐는데요 청자가 아닌 공물선이 또 공물 운반선이었는데요 마도 유물 중에 두 점의 청자가 보물로 지정이 됐습니다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죠 이렇게 국보급 문화재를 찾았는데 나라에서 그냥 입을 닦을까요? 아닙니다 예전부터 매장 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견 유물은 7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고 발견자와 신고자 그리고 토지와 건물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균등하게 지급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1963년에 연가 7년 명 금동불을 발견한 강갑순 씨 모자하고 금동불이 출투된 땅의 임자인 그런 전무 씨한테 20만 원씩 요즘 기준으로 쌀값으로 했지만 1,4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20만 원씩의 보상금이 지급이 됐고요 날품파리로 근근히 살고 있던 강 씨 모자는 물론이거니와 토지 소유자도 뜻밖의 보상을 받은 셈이 됐죠 당시 강 씨는 빚진 5천 원을 갖고 나머지 돈으로 해서 전답을 사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시어머니에게 고기 한 근이라도 사드려야 되겠다라는 소감을 밝혔다고 합니다 또 8식구가 근근히 살다가 금동불의 입상을 발견한 서울 삼양동의 천막집 주인 박 씨는 120만 원 즉 지금의 한 3,300만 원 정도의 포상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보상금 중의 최고액은요 포항 중성리비를 발견한 김 모 씨에게 지급된 5천만 원인데요 당시에 그 보상금 선정위원회에서는 가장 오래된 비석인 이 유물의 가치를 1억 원을 책정하라고 그 반인 5천만 원을 발견한 김 씨에게 지급을 했는데 왜냐하면 전 지점이 국유주였기 때문에 절반인 5천만 원은 국가에 소요가 된 거죠 이 5천만 원은 지금까지 지급된 문화재 발견 보상금 중에서는 가장 최고액입니다 상한액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억 원이고요 올진 봉평비의 경우는 발견자와 소유자한테 땅 소유자한테 각각 250만 원씩의 보상금을 지급을 했고요 포항 냉수리비의 경우는 발견자 집에 300만 원을 보상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무왕비의 윗부분을 발견한 수도검침원과 집주인은 각 1500만 원씩의 보상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주꾸미가 건져 올린 태안 고려 청자선은 어떻게 된 거냐 그 보상금은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어보는데요 본래 보상규정에 따르면 주꾸미가 건져 올린 청자대접의 유물평가액은 단 12만 원이거든요 청자대접 한 점이기 때문에요 그것도 이제 바다에서 건져 올렸기 때문에 국가와 6만 원씩 나눠 가져야 되는 그런 삶이죠 그런데 이제 좀 억울하죠 비록 청자대접 한 점이지만 이 청자대접을 계기로 해서 고려 청자를 가득 담은 태안선을 찾아냈지 않습니까 다행히 그런 법을 보완할 규정이 있습니다 즉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요 발굴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문화재의 가치와 규모를 고려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그런 포상규정을 별도로 만들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어민 김 씨는 발교문화재 신고에 따른 보상금 6만 원 외에도 포상금 2천만 원을 더 받았습니다 그럼 주꾸미에게도 지분이 있는 건 아니냐라는 생각이 또 들죠 그러나 정작 김 씨에게 행운을 안겨준 주꾸미는 곧바로 공판장으로 끌려갔고요 그리고 이 사진 한 장 남기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도 1, 2, 3호선 발굴의 단체를 마련한 심 씨가 있죠 이 심 씨도 보상금 두 차례 5만 원씩 해서 총 10만 원하고 포상금 3,384만 원하고 해서요 총 3,394만 원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제chtulgy는 곧바로 공판장과 점점 away 그런데 아직 전투가 gleamingmed enterride 한글자막 by 한효정 어떻습니까? 문화유산 발견 운운하면서 보상금, 포상금 이야기나 하고 있는 제가 좀 부끄럽긴 합니다만 그러나 보상금, 포상금이라는 건 소중한 문화유산을 발견한 분들에게 보내는 아주 작은 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또 신뢰는 아니겠죠 이번 주도 잘 들으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